아우, 잡았어, 잡았어, 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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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크다, 크다 네, 오늘은 권평항에서 이제 낚시 해볼 텐데요 오늘 낚시 채비는 봉돌 6호, 낚시 12호, 그리고 먹이는 개찌렁이하고 오징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딸낭이가 움직였어요 딸낭이가 아우, 걸러오네 잡혔나? 잡혔으면 좋겠는데 뭐야 망둥어, 오우, 망둥어 잡았습니다, 망둥어 오우, 망둥어 오우, 망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우, 씨알 좋네요 망둥어를 잡았습니다 망둥어, 망둥어 야,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렸는데 망둥어에 잡혔습니다 와, 씨알 좋네요 어, 권평항에서 망둥어 씨알 오우, 좋습니다 씨알 와, 저는 걸린 줄 알고 천천히 했는데 오우, 씨알 와, 상당히 큽니다 망둥어, 씨알 와, 좋습니다 망둥어, 깨끗하고 이쁩니다 망둥어 이쁘네요 씨알이 한, 이 정도 길이면 제가 이거 17cm 거든요 그럼 이 정도 길이면 한, 한 25 정도 되네요 25 씨알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곰둥아 하하하하 망둥이 이쁩니다 씨알이 괜찮네요 어, 잡았습니다 오우,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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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오우, 너 힘 좋다 어, 너 힘 좋아 이야, 씨 난 큰 건지 아는데 어, 망둥어, 망둥어 이야, 난 큰 놈인 줄 알고 힘이 좋더라고요 작은, 작은 애 작은 애 작은 애 아, 나는 막 확 잡아당기길래 아, 여기서 힘이 좋네 생각했는데 이야 손만수 괜찮네요 오우, 오우, 오우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우,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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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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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와 대왕망둥어 우와 대왕망둥어를 잡았습니다 오우, 대왕망둥어를 와, 대왕망둥어를 잡았습니다 엄청 큽니다, 사이즈 와, 대왕망둥어 이야, 대가리 큽니다, 대가리 우와 길이는 이것도 30cm 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딱 보니까 한 30 한 30 32,3 32,3 정도 된 것 같아요 32,3 와, 큽니다, 대가리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우와, 보세요 대가리 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와, 사이즈 와, 거의 한 35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5,6박합니다 35,6박 재미있어요 와, 사이즈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와, 씨알 좋네요 와, 씨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와, 바닷물이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급하게 장소를 구겼습니다 물이 어느새 이렇게 물이 어느새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장소를 구겼습니다 장소를 급하게 장소를 급하게 장소를 급하게 구겼고 자본 같습니다 오, 자본 같습니다 오, 자본 같아요 망둥어 같은데 오, 자 망둥어야 와라 오, 큽니다, 큽니다 망둥어 커요 와, 망둥어 큽니다 와, 보시나요, 망둥어 와, 망둥어 오, 망둥어 오, 망둥어 이야, 망둥어 오, 씨알 좋네요 이야, 망둥어 씨알 좋습니다 와우 망둥어 씨알 좋네요 망둥어 망둥어 씨알 좋습니다 아, 망둥어 이야, 망둥어 큽니다 얘는 딱 보니까 거의 30cm 되네요 거의 30cm 거의 30cm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30cm 정도 돼요 오, 씨알 좋네요 매끈매끈하고 오, 씨알 좋습니다 씨알 좋아요 오, 아, 펼졌다 오, 잡았습니다 잡혔어, 잡혔어 오, 무겁다 오, 무거워요, 지금 우와, 무거워, 무거워 엄청 큰 놈 같아요, 지금 와, 크다, 크다, 크다 오, 와, 크다 와, 큽니다, 대왕 여기서 대왕망둥어 와, 걸린 줄 알았는데 와, 대왕망둥어 와, 대왕망둥어 와, 입 좀 보세요, 입 좀 보세요 오, 이렇게 큽니다 대왕망둥어, 이렇게 커요 와, 얘도 한 재볼게요 17이니까 17 17, 17 17, 17 35 얘도 거의 34, 35 34, 35 정도 돼요 제가 손이 17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7이잖아요 그러니까 34, 35 정도 됩니다 길이가 와, 대왕망둥어 큽니다 와, 대왕망둥어 대왕망둥어 딱 걸린 줄 알았는데 와, 대왕망둥어 와, 대왕망둥어 거의 35cm 정도의 대왕망둥어 잡았습니다 와, 대왕망둥어 큽니다, 커 아, 손맛 장난 아닌데 손맛 입질하라 아, 아까 물이 확 들어올 때는 물이 막 들어올 때는 와, 정신없이 막 망둥어 입질 보였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니까 지금 입질이 약간 좀 뜸한데 잡았습니다 어, 잡았어요 뜸한데 또 망둥어 와아 야아, 망둥어 뜸한데 말이 끝나지 않아서 이런 사이즈가 힘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대왕망둥어가 힘을 못 쓰고 이런 사이즈가 딱 힘이 많이 써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사이즈가 제일 재밌어요 망둥어 해 보니까 딱 한 20cm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사이즈가 20cm 된 사이즈가 손맛이 제일 짧다고 재밌어요 망둥어 낚시를 해 보니까 제일 힘도 좋고 제일 활발해요. 이런 사이즈가 망동어 낚시하면 제일 활발합니다. 이런 사이즈가 제일 재밌어요. 망동어 할 때는. 망동어 큰 거는 그렇게 손맛이 짧다고 그러진 않아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딸랑이 왔어요. 딸랑이 왔어요. 딸랑이 왔어요. 잡았는데. 지금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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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우럭이네 우럭. 오랜만에 우럭을. 근데 에럭이네 에럭. 오랜만에 우럭을 한 마리 잡았네요. 우럭을 잡았는데 우럭은 좀 작아요. 에럭이 에럭. 이런 건 우럭이 아니라 에럭이라고 해요. 에럭이라 하는데 오랜만에 망동어 잡다가 우럭 한 마리. 망동어 잡다가 우럭 한 마리를 잡았네요. 손맛 괜찮습니다. 시원한 딸랑이 있지. 하하. 어. 엿질러 왔다. 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와. 힘 좋네. 힘 좋아. 힘 좋아. 힘 좋아. 아. 힘 좋다. 와. 대왕망동어. 와. 대왕망동어. 아. 대왕망동어. 와. 대왕망동어. 사이즈. 이야. 거의 30cm 되네요. 30cm. 이야. 30cm 되는. 이야. 망동어 잡았습니다. 30cm 되는 망동어. 아. 사이즈 크네요. 좋습니다. 사이즈. 아. 이쪽에 지금. 한 마리. 잡힌 것 같아. 아우. 잡혀서 잡았어. 오. 크다. 크다. 엄청 크다. 엄청 커. 우와. 크다. 우와. 우와. 감성동. 엄청 큰 감성동을 잡았습니다. 감성동. 우와. 큰 감성동을. 엄청 큰 감성동을 잡았어요. 우와. 대박. 감성동. 대박. 우와. 감성동. 우와. 우와. 크다. 감성동. 우와. 감성동 크다. 감성동. 우와. 여기 잘 나오네. 무릎 나오고. 감성동 나오고. 아우.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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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망동어네. 아이씨. 아우. 나. 감성동인자라고. 톡톡톡톡톡. 왜 그랬니. 어. 왜 그랬어. 씨. 망동어. 망동어. 아우. 감성동이 잡았어요. 톡톡톡톡톡톡톡톡 하길래. 아이고. 아. 입질이. 톡톡톡톡톡톡톡 하길래. 아. 망동어. 망동어. 아. 안녕하세요. 하이큐 지오그래프의 박피디입니다. 오늘. 오늘. 건평항에 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오늘. 망동어 많이 잡았습니다. 망동어도 많이 잡고. 또. 감성동도 잡고. 와. 나 진짜. 감성동 그렇게 큰 거는 또. 여기서 처음 잡아봤네요. 또. 우럭. 우럭. 그러니까. 에럭 사이즈인데. 아무튼 우럭도 잡았고. 망동어. 대형망동어도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아. 오늘 정말 손맛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물이 좀 들어올 때. 그때부터 낚시 해가지고. 이제 물이 거의 다 찼거든요. 거의 다 찼는데. 여태까지. 낚시.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아. 자. 이 영상에. 아. 재밌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로 가서. 한번 또 재밌는 낚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외치는 소리 있죠. 같이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다하이. 큐.